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쁘게 생겼네. 갑자기 진짜 왈클악하네. 아까 밖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힘든 인생 살았나 봐. 그 힘든 인생 살았나 봐. 그 힘든 인생 살았을 누구한테 말 못하고 살았나 봐. 지금까지. 그냥 허허허허 웃으면서 살아서 사는 거지. 겉으로 누구한테 내색을 못하고 살았었나 봐. 옆에 친구가 있더라도 내 속내는 별로 터넣지 않고 살았나 봐. 근데 참 이상한 게 저희 집 구독자들은 참 내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. 왜 그러냐면 참 어렸을 때부터 긴 것만 대답하세요.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 7살이라 그러죠. 7살, 8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. 솔직히 말해서. 그때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나 봐. 맞아요. 7살 때. 7살, 8살이면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인생이 뭘까? 그 부모를 잃었다든지 부모를 떠났다든지 그게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지. 7살 때, 8살 때 엄마가 떨어져서 살았어? 네. 헤어져서 살았어. 헤어져서? 근데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갈 수밖에 없던 것은 언니가 극히 잘하라고 더 믿는데 아버지 술 한잔 마시면 술에 빠진, 독에 빠진 사람이었지.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. 자식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. 또 한 가지. 조금만 시골에서, 고향이 시골이었나 봐. 시골였는지 엄마가 코미로 밥 매는 소리가 들렸는데 엄마의 한숨소리밖에 안 들려. 밭도 넉넉하지. 큰 밭도 아니면서 엄마가 이렇게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골고래 하셨네요. 의체증, 노름, 기질, 안 할 것은 또 때리 폭행, 폭언 다 하셨네. 그러다 보니까 언니 인생이 이렇게 슬픈 인생이 돼버렸구나.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. 신의 가물도 중요하고 조상 가물도 중요하고 다 가물이 중요하건 중요한데 내가 점을 보면서 아 가정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사삼사삼 깨우쳐 느끼고 그래. 아 신가물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커 갔을 때 그 환경을 마련하는 거예요. 한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. 내가 14살 내가 집 등지고 내가 객기 생활을 하라는 사주야. 객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집에 돈을 대주고 사라는 사주 언니 사주야. 근데 이 사주를 꾸준히 돈만 벌면서 재면 학교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했으면 괜찮은데 언니는 언니한테는 남자가 수없이 보여요.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? 17살 때 남자 만났어요? 말하자면 17살 때부터 남자 그때부터 17살 때 나쁜 건 아니니까 내가 애로워서 만나고 친구처럼 만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17살에 남자 만나고 근데 남자 왜 이 말을 하냐면 남자가 언니한테 잊지를 못해. 남자가 오면 떨어져 나가고 오면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언니가 버리든지 아니면 남자가 버리든지 언니가 버리든지 남자가 버리든지 언니가 버리든지 남자가 버리든지 그 1등성을 지금까지 살고 있네. 네. 어?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근다고 해서 저기 어리게 보이지는 않아요. 네. 40대 한 후반? 네. 그 정도로 보여요? 긴 것만. 네.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언니 42살에 결혼했어? 네. 42살에 결혼해서 채 5년도 못 살았어? 맞아요. 5년도 못 살았고 유혼했어? 네. 네. 괜찮아요. 자식은 보이지도 않아요? 네. 자식은 없고 홀로 사는 인생이 지금까지 홀로 사는 인생이 돼버렸네? 그러니까 누가 억압당하는 생활을 못하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못 저기 하고 또 그러는 반면에 어? 언인의 생활에 남자만 만나면 왜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또라이만 만나? 정신을 못 차리는 남자들 응? 일명 날라리라 그래야 되지? 일명 깡패라 그래야 되지? 일명 건달이라 그래야 되지? 남자만 만나면 아까 17살 때 남자는 술퇴 들어왔다. 술퇴 들어왔는데 이런 말해도 욕 안할지 모르겠다 언제가 나한테 그냥 밤에 피는 야하 매일매일 이 남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또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내일 애인을 두고도 다른 남자하고 자꾸 갈굴한다 그래야 되지? 맞아요. 응? 왜 이렇게 갈굴하고 살았어? 정 땀에 그런 거야 아니면 왜 그런 거야? 저도 모르겠어 언니도 모르게 그냥 손 한잔 먹고 언니 술 언니 껌 많이 씹었죠? 껌 많이 씹었다는 우리가 뭔 말인지 알죠? 닭장 많이 다녔죠? 나한테 그래 많이 다녔죠? 응? 내 남자한테 거짓말 쳐놓고 어디 감당해놓고 닭장 가는 게 아니죠 괴로워서 괴로워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데 많이 다녔지 네 근데 술 한잔 먹으면은 아침 눈뜨면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는 거야 옆집은 좋아 어? 아 이 말까지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왜 그러냐면 언니가 인생에 낙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어라 세어라 되면 될 되면 될 도로 되라 하고 살아버린 거야 왜냐면 돈을 벌어서 응? 언니가 적금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인생을 살지를 않았겠지 근데 돈을 버는 대로 다 뜯기거든 응? 언니가 준다든지 뜯긴다든지 남자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내 동기한테 준다든지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언니 자신이 낙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맞아요 그쵸? 낙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언니가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응? 우리가 꽃피는 밤에 꽃피는 야가 돼 버리는 거야 응? 그러니까 밤에 나이트 가서 술 한잔 한 번 마시면 내가 술을 마셨는지 응? 뭐를 마셨는지 분간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분간을 못 할 만큼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네 근데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 인생을 내가 너무나 죽여버리고 살았던 인생이잖아 사실 죽고 싶었죠 죽고 싶어서 그래도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지만 언니 안 죽어요 절대 언니 죽을 수가 없어요 언니 혹시 장사하려고 나한테 시작 온 거예요 우리 집 온 거예요? 예 가게? 예 근데 한 번 물어볼게 가게가 크지는 않아 크지는 않고 가게가 조그만하게 비치는데 조그만하게 한 테이블 무슨 무슨 뭐야 이거 가게가 새 건물도 아니고 새 건물도 아니고 옛날 건물로 뭐예요 옛날 건물 옛날 건물인데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동그라믄 거 테이블 하나 둘 셋 만에 다섯 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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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에 다섯 개다고 그 조금만 해서 장사하려 그래 네 근데 장사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웃기는 게 근데 언니는 음식에 전혀 음식에서 사람이 있잖아 손 냄새가 안 나요 음식에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언니는 음식을 못 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아니면 음식을 못 한 사람이 무슨 음식 장사를 해?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거 언니가 하려고 음식 장사를 가게를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려고 얻은 거죠 근데 언니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음식 장사를 못하게 생겨서 언니가 어쩔 수 없이 맞 저기 잡은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게 동생이에요? 네 근데 동생이 3년 시절에 안 죽고 살아난 것만 다행이네 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죠 작년 재작년 수전에 남동생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남동생이 무척 몸 자체에 몸에서 고름이 나와라 징검아 무조건 석검 대답하지 말고 맞아요 몸에서 고름이 나와라 그리고 남동생이 몸이 탱탱 부어서 쭉 말랐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돼 버려라 네 3년 세월에 남동생 저생이 안 간 것만으로 고마워라 한 번 물어볼게요 언니 우리 같이 어디서 촛풀 키웠었어? 제가요? 응 뭐 절 아니 절에다 켰다든지 우리도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했다든지 구슬을 했다든지 예전에 어렸을 때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했어요? 네 그 턱턱이 당신 봤네 그거 안 봤으면 동생 진짜 고닐 뻔했네 사자가 진을 치고 있었네 동생 땀에 한 거죠 네 동생이 안 좋다 그래서 응 그래서 동생이 안 좋다고 해서 동생 땀에 가기도 동생 땀에 막 응 요거 싶으면 크게 울어요 동생 땀에 가기도 했는데 이건 다 언니가 이제 막히 생겨버렸네 치겠겠다 근데 찬 동생도 좀 언니 마음을 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고생이 저렇게 했으면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되도록 돼라 그렇게 살까 싶네 마음이 이 아픈 나도 이 악물고 피가 날 정도 이 악물고 사는데 얼마나 괴롭고 아팠으면 저렇게 마음이 돼 버릴까 가게에 운이 없는데 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든 해 봐야죠 그러면 언니는 다른 주방장을 만약에 주방장을 구해야 한다는 소리거든 언니가 할 수가 없거든 맞죠 그쵸 네 근데 한번 또 물어볼게 새로 주방장을 하나 어디서 수습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혹시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지리도 궁상 떨게 살지 않아요? 지지리도 궁상 떤다는 소리는 지지리도 없게 산다는 거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사도자체가 우리처럼 무석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갔다 거니 가게에다 데리고 쓴다 이 사람이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까탈스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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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도 운증 플러스 불안증 있어요 알아요? 근데 이 사람 데려다 쓰면 언니 가게가 더 안 될 텐데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데리고 쓰면 언니 장사 안 돼요 전 앞서도 언니가 아무리 좋은 고개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한다 치더라도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장사를 찐다 하더라도 언니의 운도 지금 바닥이고 이 사람 운도 바닥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이상하게 이 사람도 있지 언니도 자식이 어깨 보이지만 이 사람도 자식이 어깨 보여요 그쵸? 그럴 때 딱 이 사람의 성격이 딱 있죠? 길들어진 성격이 돼버렸어요 어느 누구한테 남편한테 길들어졌나 누구한테 길들어졌나 그리고 자격주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맞아요? 맞아요 응? 맞죠? 나는 이 사람하고 장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까 내가 17살 때부터 남자를 만났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맨날 남자를 갈아치웠네 했죠 그 세월이 벌써 작년에 재작년에 남자줄이 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 전까지는 언니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 언니가 결혼했어도 최 5년도 못살았다고 그랬지 그 5년 전에도 최 못살았다고 언니는 그 짓을 하고 살았어 긴급한 대답해 남자 없이는 못살아야 언니 사 죽아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라야 응? 내가 봤을 땐 장사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오래 못할 것 같고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번에 남자가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3,4년은 무난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? 그래서 장사를 또 집어치우고 나 그냥 남장 동호생활을 하란다 언니는 이상하게 그냥 남자를 사귀면 언니는 무조건 동호생활이었어 솔직히 긴 것만 네 그런 적이 많죠 그런 적이 많죠 왜냐면 또 이 남자하고 원래 언니 사주에 남자가 붙어있지를 못하거든 밤에 피는 야아는 맞아 그런데 꽃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볼이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강한 꽃 향기에 볼이 죽은 형국이 되어버린다고 근데 어떻게 남자가 잘 될 일 있어? 이렇게 표현할게 남자라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겹지도 않고 안 지겹지도 않죠 그냥 내 습관적으로 그냥 이런 것 같다고 돼버린거죠 응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재미난 말 재미난 일이 하나도 없고 뭘 내가 해야 되겠다 악바리 같은 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장사가 그렇게 확 치워들지는 않습니다 네 건강은 언니 건강은 그나마 남동생 건강은 심각하게 안 좋아요 심각하게 안 좋아요 심각하게 안 좋아요 정말로 뭐 이런말하면 안 되겠지만 뭐 뭐 해도 그렇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안 좋아요 그러나 언니는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언니 자신이 아까 어떻게 보면 좋으면 좋은 저기 내가 저 성격은 배워야 될 성격 같아 조금 내려놓고 내려놓고 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나는 그러지를 못해 나는 뭘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복구하는 성격이 있는데 언니는 그러지를 못해 성격 자체가 언니는 감히 피는 야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7, 16살 17살 그 무릎부터 언니는 남자를 숱해 숱해 언니는 애인이 있으면서도 애인 내비두고 다른 남자랑 자고 살면서 또 다른 남자랑 자고 살면서 다른 남자랑 자고 살면서 그 세월에 작년, 재작년까지 그런 생활을 살면서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그냥 뭐 유튜브나 뭐 뭐 이런 저기 뭐냐 뭐냐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한국을 사랑하는 여자 그런 것도 많이 나왔구만 언니는 그렇게 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말 틀린 거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장사 쪽에서는 일단 귀가 그렇게 치고들이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쓴다면 그분은 알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네